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옛말에 사람 바꾸어서는 못 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특정 정당인 민주당과 공동보조를 취해서 부정선거를 단행한 자들의 상당수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6월 1일 지방선거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3구 대선 이후에 부정선거를 근절하기 위해서 3구 대선을 분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하는 등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인수위에서는 공정선거를 위한 어떤 분가도 없습니다. 또한 인수위는 선관이 업무보고도 받지 않고 간담회로 대체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시기입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제대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철저하게 선거절도를 당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바보 멍텅구리처럼 침묵하고 무관심하게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2020년도 3구 대선에서 거의 승리를 또 한 번 도덕질 당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멍청한 짓이 반복되고 있는 일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배운 도덕질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짐승보다 못한 짓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익숙한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또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다고 봅니다. 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과거로부터 그렇게 교훈을 얻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정말 반성하고 정말 성찰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3대의 요구 가운데 하나가 수용됐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요구입니다. 반드시 사전투표용지나 당일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요구해야 됩니다. 두 가지만 충족되어도 부정선거의 상당수는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조차 관철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은 정말 사꾸라나 아니면 거짓된 집당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세력의 뿌리가 너무 깊습니다. 알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면서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뿌리가 정치인뿐만 아니고 언론인 농객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선거 부정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3월 20일 날 중앙일보에 빈번하게 칼럼을 올린 오병상 칼럼니스트가 0.73% 대선 불복의 칭호들이라는 문제성 칼럼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강경파와 이재명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결합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0.73% 대선 패배 졌지만 잘 싸운 선거다. 이재명 잘못이 아니다. 패배 원인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계획의 법을 더 강하게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 과감하게 계획의 법을 밀어붙여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대선 패배를 극복해야 된다. 결국 0.73% 박빙이 문제입니다. 강경파들은 마음속으로는 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치판의 관심은 박빙 1차 대선을 확정지을 재객돌 2차전 지방선거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청와대 이전은 여러 가지 비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지방선거용 호재입니다. 그런 점에 청와대 입장 변화는 물러난 대통령의 정권 인계라기보다도 민주당 강경파의 선거 전략 같습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늘 그래왔듯이 언론계 중진들마저도 일어난 부정선거에 이렇게 눈을 감습니다. 0.73%가 거짓 수차라는 것을 언론계 중진들은 알 거 아닙니까? 귀를 막고 입을 다무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0.73%가 아니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일어난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금 언론계 정치계 야당 등 강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직접 관접으로 동조하고 부역하는 자들입니다. 국민이 강력하게 야당과 여당에게 부정선거 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조치 qr코드 사용 금지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사용 의무 이런 것을 촉구하고 나서야 됩니다. qr코드 절대 금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용하기 등에 우선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관절시켜야 됩니다. 어쩌면 나라가 이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중앙일보의 유력한 그런 논객이 0.73%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글을 쓰는 것. 단 한나도 이렇게 관리부실 부실관리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라는 용어는 물론이고 한심합니다. 같은 날 조선일보에 김대중 주표를 그래도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당부하는데 선거 공정성 문제에 한 문장 정도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나라가 망해도 싸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선거 공정성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거 공정성을 외치는 사람만 외치고 외쳐줘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언론인이나 원로들이나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치도 이만저만 미친 게 아닌 거죠. 모두의 문제인데 어떻게 몇 사람들만 이렇게 떠들게 만드냐 이야기. 원로들 가운데 부정선거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이 문제를 개선하는 촉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관 지냈던 사람은 총리 지냈던 사람은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지냈던 사람은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썩어빠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썩어빠진 나라가 한 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선거 때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침묵하고 언론계 중진화한 사람이 0.73%가 마치 박빙의 성분 증거 그렇게 포장을 해서 걸을 쓰니까 이게 나라가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심장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호대교 당하고 3구 대선에서 국민들이 날밤을 새고 왔지만 선거가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나 실상 파악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냐 이야기죠. 이런 나쁜 자식들이. 사전투표 동료를 그렇게 외치고 나서 사전투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망할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나쁜 새끼들.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하게 되면 법을 바꾸거나 이런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현행법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지금부터라도 요구를 해야 되죠. 요일 1일 가까이 되면 또 시간이 없다. QR코도 또 사용해야 된다. 그럼 또 조작진을 할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한국인 줄 하면 이 부끄러운 의미입니다.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를 해결할 생각들 안 하냐 이야기죠.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살 수 있냐. 이게 당신들만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의 문제지 않냐 이야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